그럼 관련해서 정치의 맥락과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앞서 민지수 기자 들으신 대로 여야 대표가 만납니다.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직후에 일사천리로 약속을 잡았는데 대화가 과연 잘 통할지 먼저 두 사람 목소리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3자 특검을 하자고 하더니 또 이쪽에서 협상이 여지가 생기니까 이번에는 또 무슨 증거 조작 단서를 또 붙이고 또 그러다 보니 또 뭘 또 하나 붙였다고요? 이현주 의원이신가요? 그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법원장 특검은 절대 안 된다고 또 말씀하셨던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것의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지원이 제일 중요한 과제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두 사람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 뭔가 좀 다른 얘기를 서로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실장님이 회담 앞두고 나는 이 얘기를 할 거야라고 다 하고 있는데 체병특검법도 마찬가지 신경 좀 버리고 있고요. 그렇죠. 잘 조율이 되겠습니까? 저는 조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떠한 협상도 사실 협상 전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자신이 이야기할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 협상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왜냐하면 아예 지금 의제 조율이라거나 이렇게 만나지도 않는다면 저의 얘기를 짐지하게 들어야 돼요. 짐지하게 이렇게 생각들 하는구나. 그래서 서로 협상을 안 하겠구나. 그런데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의제 조율을 하고 있고 25일 날 한다고 거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된 이후나 혹은 그 과정 속에서 양당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야말로 삽바싸움일 수도 있고 의제 조율의 물밑작업과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들일 수가 있다. 저건 각자의 지지자들을 좀 설득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협상을 하려면 자기가 뭔가를 내놔야 협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뭔가를 내놓으면 강성 지지자들은 사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협상하기 전에 일단 강성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나는 꼭 다 얻어낼 거야.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여야 일단 지지자들이 안심을 할 거잖아요. 그러고 일단 협상에 들어간다면 그다음에 사실상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만나려면 조금 강경한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장영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최해병 특검법이 언제든 최고 화도로 떠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율이 될까요?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제3자 추천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공양으로 내걸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라라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굉장히 압박으로 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제3자 추천 형식이 되었던 제보 공작 의혹까지 넣는 것이던 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얼마든지 한동훈 대표 안을 좀 발의하고 제시해달라라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제대로 된 특검법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한동훈 대표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려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접적인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식으로 답을 하는지 국민들이 주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바로 질문 계속 드리자면요.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에서 시합 못 박은 게 이거 뭐지? 하면서 진의가 의심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 왜 26일까지 안을 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지 이제 한 달 지나갔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이 다 돼가네요. 다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얼마든지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안을 내놓을 법도 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제보 공작에 대해서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내부에서 얼마든지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여러 가지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진행되는 절차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26일이다 이렇게 시안을 명시해놓고 이때까지 한번 발의해 보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공약까지 하실 정도라면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안들이 있을 것이고 정리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을 정말 진심이라면 내보인다면 민주당이 얼마든지 한동훈 대표의 안에 대해서 수용할 가능성도 있고 협상할 여지가 열려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종근 실장님 그런 거 하면요. 일단은 국민의힘 친윤계에서는 일단 근본적으로 특검 자체가 논리의 사안이 아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제3자 특검법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장변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10일 줄 테니까 하라라는 식의 그런 어떤 한시적인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의대 2천 명 증원에 근거를 대라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10일이라면 10일 후면 뭐가 달라지는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세 번째 특검법에 새로 담은 것처럼 김건희 여사까지 다 포함하겠다라고 한 것을 똑같이.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그 제보가 잘못됐다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라는 음대이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민주당과는 다른 입장이에요. 민주당을 일단 던지고 보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하나의 안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세 번째 특검만은 지금 제3자 특검을 수용하지 아니한 그대로 자기들이 특검을 임명하듯이 물론 자신들만 추천하는 걸로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만 그렇게 돼 있는 안을 이미 내놨거든요. 만약에 제3자 특검법이나 또는 또 다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일단 자신들이 내놓은 특검법을 후퇴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현주 최고위원, 최고위원 하자마자 대법원장은 안 된다라는 목소리부터 내고 있습니다. 그런 양당이 사실은 각각 목소리가 좀 다른 것은 똑같은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특검법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민주당 주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녹취, 녹음이 며칠, 며칠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데 그 이후에는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공수처가 이미 대통령의 통화기록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한시적인 어떤 제약은 없어진 것이고 공수처가 대통령의 녹취록까지 갖고 있는 어떤 모든 그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는 이제 곧 공수처가 발표를 할 테고 그러면 공수처가 발표한 이후는 대통령이나 친윤계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왜 대통령도 수사 결과 이후에 미진하면 특검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므로 만약 민주당이 진짜 특검법에 진정성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의 분열을 노린 게 아니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한 대표가 이것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온당한데 그저 한동훈 대표를 지금 어떻게든 친윤계와 갈라치기를 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아, 10일 주겠다. 26일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육성규 대통령도 여기 대해서는 국회 여야 대표 먼저 만나라 이런 입장이지만 어제 미묘한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먼저 얘기 한번 듣고 오시죠.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귀 씻고 들어도 이건 극우 이념 가스라이팅 같은 얘기다.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고 콕 집어서 야당, 비판 언론, 국민이라고 하라 이렇게 좀 받아친 부분이 있는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발언과 박지원 의원의 반응. 일단 박지원 의원의 저런 반응은 저는 또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의 언어로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을 경량한 발언이었다라고 지금 해명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상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것인가 그것이 결국에는 야당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인가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었거든요. 사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동익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건국절이라든지 역사 논란이 있었을 때 국민들 먹고 사는데 이런 문제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취지로도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시면서 본인이 다시금 이념 전쟁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대통령께서 너무 이념이나 이런 부분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 특히나 관련해서도 김태호 차장이 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런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과연 대통령실을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과 그리고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거세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방금 화면 나갔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할 것은 대일본 제국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입니다. 이재명 실장님,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좀 내보인 게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께서 북풍몰이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서로 대통령실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발하고 있는데 껀껀히 부딪히고 있는데 이 영수회담은 될 것인가? 영수회담이요? 일단 대통령실이 표현했듯이 순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쪽 양당이 전당대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출을 했습니다. 물론 인물들은 지난번 총수석 때랑 똑같아요. 한쪽은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사람은 당시의 대표. 그런데 선출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통과 의뢰, 새로운 모습, 새로운 어떤 선출된 한쪽은 당대표, 한쪽은 연임이지만 이제 다른 어떤 모습으로 먹고사니즘 같은 말을 주장을 하면서 양쪽 다 새롭게 보여야만 되는 어떤 절박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대표가 먼저 만나는 것이 사실 순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떠한 결론을 통해서 대통령이 그다음에는 압박을 더 심하게 받을 거예요. 만약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전체 여당 대표, 야당 대표로 함께 부르지 아니한 건 하필이면 그때마다 여당 대표가 비대위원장이거나 아니면 공석이거나 권한대행이거나 이런 핑계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이유를 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양당 대표가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시기를 봐서 대통령이 이 양당 대표를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어제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축하난 전달차 수차례 연락을 했었는데 답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사실도 아니다, 대화 나눈 적도 없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라고 했는데 장현주 부위원장님, 이거는 뭐가 맞는 겁니까? 사실 서로의 입장이 좀 다른데요.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엄청난 의제를 가지고 다퉸나 싶겠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축하난을 보내기 위해서 연락을 했었는데 그게 연락이 된 것이냐, 반응이 없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간에 진실 공방하고 있다라는 건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무엇이 중한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만큼 대통령실과 그리고 민주당 사이에 감정의 고리라고 할까요? 또는 그 두 어떤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서로 간에 신뢰가 얼마나 고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움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으로 영수회담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야당 대표의 상대는 여당 대표인 건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엔 이재명 대표와 한통훈 대표가 모든 것을 국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카운터 파트너가 될 수 있겠지만요. 지금과 같이 거부권 전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비상한 또 민생 경제 위기가 있는 시기에는 저는 대담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담한 결단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하셔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국정에 대해서도 그리고 야당의 협치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꽉 막혀있는 부분, 이런 축하난 가지고 서로 간의 감정의 골 보여주는 모습들 좀 통 크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어떤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인데 여당에서도 그래서 이런 주문이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한테 여당 원로들이 원팀 대결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이 좀 한 번씩 일주일에 만나라 이런 주문을 좀 했다는데 어떤 얘기인지 목소리를 한번 듣고 오시죠. 이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모두 다 목표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서 연착륙하는 게 목표이고 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연착륙해야만이 정권을 또다시 계승할 수 있는 정당의 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양쪽 어떤 앙금이 좀 있다고 보여지더라도 유난 갈등행위나 유난 케미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십니까? 실제로 될 것 같으십니까? 실제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쭉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